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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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오른쪽 발을 최대한 잡아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뻗을 수 있는 구간까지 뻗어주셔야지만 내가 비거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녕하세요 호리원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라이버 비거리 레슨에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왼쪽 발바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더라면 오늘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바닥이 임팩트존까지 잡아라 이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잡아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께서 힘을 쓰고 비거리를 내려고 하실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오른쪽 발을 내가 힘을 쓰겠다고 여기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 딴에는 힘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저는 어때요? 어깨도 떨어져 버리고 회전 또한 이렇게 대주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얼리 익스텐션 동작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운스윙 동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동작은 오른쪽 발을 통해서 다 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오른쪽 발이 앞으로 이렇게 차지면서 움직이는 건 절대 지약인 거죠 비거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때요? 특히 슬라이스 나는 분들한테 굉장히 지약이 될 수밖에 없겠죠 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골프에서 힘을 어떻게 써야 돼요? 갖다가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깨도 떨어져 버리고 체중은 체중대로 앞으로 물러져 버리고 굉장히 보기 흉한 수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발을 임팩트존까지 잡아 두셔야지만 오히려 비거리를 내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에요 자 보시면 오른쪽 발을 잡음으로써 해서 볼 이후에 이 구간에서 내가 좀 더 멀리 뻗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구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른쪽 발을 이렇게 떼 버리면은 그냥 이 클럽 자체가 앞으로 밖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오른쪽 발을 잡아 놓으면 오히려 팔을 쭉 뻗어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쫓아가셔도 어때요? 굳이 내가 풀스윙을 막 세게 치려고 하지 않아도 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거 보이실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자 아예 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임팩트까지만 잡아 주시면 되세요 임팩트까지만 잡아 주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뻗어내는 동작 이런 식으로 뿌려 주시고 같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는 임팩트 이후에서 이 구간에서는 스피드를 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임팩트 이후에서는 그래야지만 확실하게 거리가 나실 수가 있으세요 잘못되게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또 뒤로 빠지는 동작 옆으로 밀리는 동작 다 오른발을 통해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거리 좀 더 내쉬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발을 그냥 임팩트까지 잡으세요 잡으세요 여기서 잡고 뿌리고 이렇게 공이 있던 자리에서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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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나중에 돌아도 늦지 않거든요 여기서 잘못되게 그냥 쓸 바에는 잘못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치고 떼시는 게 훨씬 비거리에 효과적이에요 저게 숨이 차요 다시 여기서 뿌려지는 동작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오른발을 임팩트 존까지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쫓아가 준다는 느낌 지금처럼 오른발을 이렇게 잡아 둔 상태에서 팔을 내가 최대한 뻗을 수 있는 선까지 뻗어 주시면서 스피드를 좀 내주시는 느낌으로 가주신다면 훨씬 더 비거리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른발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골프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분들께 연습 기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이 루키루키사에서 새로 나온 비거리 플렉스2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제가 총 세 가지를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 모델 그 다음에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의 옵션이 있고요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각각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이 빨간색 모델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전용으로 휘두르기에 좀 맞춰져 있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아이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연습 기구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길이감을 갖고 있죠 바로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데 있어 피치샷 어프로치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기구입니다 보시면은 우선 이 그립감 자체가 굉장히 보시면은 골프 프라이드 그립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렇게 껴서 하시더라고요 훨씬 이 그립감 자체가 저 같은 거 이런 그립이 너무 원체 좋아해서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상당히 들어서 좋더라고요 타사 브랜드의 이런 이제 연습 기구 같은 걸 보면은 그냥 테이프를 감아 놓거나 이렇게 저렴한 거를 쓰는 편인데 이 연습 기구는 확실히 이 골프 프라이드 그립 중에 골프 프라이드 하시면 다 알 정도로 그립을 이렇게 써서 훨씬 내가 장갑을 끼고 잡았을 때나 맨손을 잡았을 때도 훨씬 이 그립감을 똑같이 골프 클럽을 잡듯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줘서 상당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선 이 빨간 색상에는 무게 차이가 이 세 가지를 보면은 길이 차이는 이 초록색이 되게 제일 짧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은 길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똑같고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 차이는 어떤 거냐면 무게감 차이예요 이 빨간색 자체가 조금 더 무겁고요 제일 무겁고 세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그 다음 무게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어프로치 클럽 자체가 가장 가벼운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 어떻게 제가 오늘 연습한 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고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 클럽을 제가 아까도 오른쪽 발을 최대한 잡아 놓은 상태에서 클럽을 뻗을 수 있는 구간까지 뻗어 주셔야지만 내가 비거리를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습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것 같더라고요 똑같이 셋업을 하고 여기서 정면에서 보여드리면 우측 팔 잡아 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거 들리시나요? 지금 이 소리 나는 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휘둘르듯이 나버리면은 지금 소리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 임팩트 볼을 맞추는 이 임팩트감을 확실하게 안에 이 무게가 달려 있어서 훨씬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무게를 그래서 발을 잡아 둔 상태로 확실하게 팔을 내가 뻗어내는 연습이 확실하게 가능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이 아이언 전용으로 보면은 이 빨간색 드라이브 전용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쳤을 때 제가 좋은 점이 어떤 거였냐면은 어떻게 보면 임팩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쳐줄 수가 있겠다 대부분은 임팩트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아마추어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임팩트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하는 특히 캐싱 되시는 분들 여기서 이렇게 소리도 안 나고 여기서 이렇게 풀리시는 분들은 이 임팩트 소리가 딸깍 소리가 임팩트 이후에 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 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그 아이언 같은 경우는 임팩트 타이밍을 좀 볼보다 선행 되게끔 앞에서 좀 쳐 주셔야지 훨씬 뒷단 같은 게 덜 나고 확실하게 눌러치게 다운블러 치고 눌러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캐싱 되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가시는 느낌보다는 내가 최대한 끌고 올 수 있는 데까지 끌고 주고 여기서 풀어지는 듯한 느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캐싱 되시는 분들이나 내가 정확하게 좀 아이언을 쳤을 때 임팩트의 타격감이라든지 임팩트 타이밍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언 존용도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플렉스 이름에 걸맞게 이 샤프트가 탄성이 굉장히 어때요? 많이 휘어지죠? 지금처럼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아까 그립에 대해서 칭찬도 했었지만 이 샤프트 탄성, 막대기 탄성 자체가 조금 클럽과 비슷해서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그냥 뻣뻣한 막대기를 휘두른다는 느낌보다 훨씬 내가 클럽을 이렇게 휘두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신기했던 이 어프로치 칩샷 전용 이 연습기구예요 다른 두 가지에 비해서 상당히 길이감이 좀 짧은 클럽이죠 지금 보시면 연습기구가 여기서 제가 연습장에서도 많이 회원님들께 시켜보는데 한번 휘둘러 보세요 해서 한 3, 40m 특히 3, 40m 치실 때 한번 휘둘러 보세요 하면은 소리를 잘 못 내시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치는 느낌 이런 식으로 어깨에 힘 잔뜩 들어서 근데 얘를 소리 딸깍 나게끔 헤드묵에 좀 느껴보시면서 한번 휘둘러 보세요 하니까 제대로 이렇게 들리시죠?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소리가 안 나요 이렇게 대부분 아마추어분들 이렇게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거울 꺾고 휘두르고 이런 느낌으로 좀 훨씬 이 밑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무거운 무게가 좀 달려 있어서 헤드무게를 느끼는데 있어서 최적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립부터 그리고 이 탄성 그쵸 샤프트 탄성 그리고 이 헤드무게까지 최대한 내가 원래 이제 클럽을 휘두르는 이 클럽에 맞춰서 어프로치 아이언 드라이버 순으로 최대한 그 클럽에 별로 맞춰서 무게감을 설정을 하고 그에 맞게 좀 더 이제 클럽을 휘두르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했던 이렇게 고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특히나 혼자 독학 하시는 분들께서도 저의 연습 영상이나 그리고 레슨 영상을 항상 보면은 제가 항상 헤드무게를 느끼고 그리고 뿌려주고 이런 레슨 영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레슨 영상을 한번 클럽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면 자꾸 풀스윙이 되고 덤비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 기구를 통해서 좀 더 연습을 좀 해 주시면은 훨씬 스윙을 잡는데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 드라이버 드라이버로 맞춰 주시면 이 타이밍을 잡는데 있어 제가 아까 아이언은 볼보다 좀 앞쪽에서 좀 나게끔 그렇게 휘둘러 주시면 임팩트 타이밍이 좀 맞아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반면에 이 드라이버 빨간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팩트 타이밍을 여기서 잡아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소리가 오히려 이쪽에서 나게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기서 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떨어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게끔 그래서 아이언은 앞쪽에 소리 나게끔 그리고 빨간색 같은 드라이버 연습 기구는 우측 쪽에서 우측 쪽에서 좀 더 소리가 나게끔 연습을 하시면 그게 임팩트 타이밍이 좀 올바르게 가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오늘 이렇게 제가 루키루키사에 새로 나온 비거리 플렉스2 연습 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관심 있거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뒀으니까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나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거기에 들어가셔서 더 구매를 하거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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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